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코의 점막에 있는 후각세포가 먼저 외부의 자극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극을 하는 입자 중에 가장 가벼운 입자를 선별하여 폐의 상단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계장치로 보내게 됩니다. 폐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는 물리적인 입자를 증폭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코의 내부 점막과 폐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는 매우 가는 경락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자가 굵은 것은 통과할 수 없으며 미세한 입자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폐의 상단부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는 후각세포에서 전해진 입자에 자기장을 다시 강하게 걸어주게 됩니다. 자기장이 강하게 걸린 물리적인 입자는 빛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자기장이 강하게 걸린 냄새를 내는 입자는 폐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에 의해 빛의 입자성과 빛의 파동성을 가진 물질로 전환되어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폐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에서 물질 입자의 성질이 해독이 되고 판독된 정보가 파동의 형태로 입자의 형태로 뇌에 전달되어 냄새에 대한 정보를 뇌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냄새를 처음으로 인지하는 코위 점막세포 역시 정교한 센서로 되어 있으며 정교한 무형의 기계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코위 점막세포와 무형의 기계장치, 폐와 폐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는 건조할 때보다는 축축한 기운이 있을 때 뜨거울 때보다는 서늘한 조건일 때 활발한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동양의학에서 폐의 이러한 작용을 태음 습토라 하였으며 가을의 기운으로 분류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동양의학에서 폐가 냄새를 주관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코위 점막세포에도 이상이 없으며 폐의 기능에도 이상이 없으며 뇌의 작용에도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과 난치병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세계의 조직과 장부에는 큰 이상이 없으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세계인 색의 세계의 조직과 장비들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조직과 장부들의 기능이 상실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무형의 기계장치와 조직의 기능을 도와주는 무형의 기계장치와 기관의 기능을 도와주는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망가지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형의 기계장치들을 연결해주는 경락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과학이라는 검증결차를 거친 것만을 믿는 현재 인류의 의식 수준으로는 우대카 팀장의 글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고 인류의 과학기술문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나면 인류는 그때서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절 인연이 있는 인자들을 위해 의식이 깨어나는 빛의 일꾼들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는 인자들을 위해 새로운 정신문명을 준비하고 있는 하늘 사람들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8년 4월 18일 우대카